아케오모 모테오메 하나언니 일본어로 세 번 많이 봐주세요 알려주시면 아 맞아요 세 번 많이 봐주세요 일본에서는 일일이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해요 아 그러면 그냥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네 어떻게 말해 신년 아케 마시데 아케 마시데 신년 아케 마시데 오 메데토 고자이맙 고자이맙 신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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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 마시데 오 메데토 고자이맙 왜 이렇게 귀엽다 신년 아케 마시데 오 메데토 고자이맙 더 편하게 얘기하려면 아케오메 아케오메 고도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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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오메 고도여로 아케오메 고도여로 조야 친구만 어떻게 해? 신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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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로 그건 알죠 신노 과일로 짤지 아케오메 아케오메 고도여로 오케이 응 오케이 아케오메 아케오메 고도여로 나만 못해 혼자 해요 이제 시작 아케오메 고도여로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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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잘해요 아케오메 고도여메 아케오 멀머라 멀머라맨 멀머라맨 아카 저녁